히힛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히힛 어? 히힛 현남게인스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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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노 지금? 동굴게 동굴게 왜파냐고 야 그렇게 하면 안되나 정신나갔네 이거 야 갖고와 야 어디서 이상한 짓을 배우고 다녀가면 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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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 vivhh 아이 나 된장 좋아하는데 known nich 구독이 아니 구독인데 이거 된장에서 왜 나와 일단 이거 이제 넣으면 돼요?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머리 잘 안빠질텐데 내가 뺄게요 아니 아니 왜왜 야 미치고 이럴 때 장난치지 말고 장난을 안쳤는데 왜왜왜 나는 그때 얼음물 들어간 이후부터 추위를 잘 안타는거 같아 아 그래요? 어 진짜 아니 머리까지 나 아까 머리까지 들어가서 어이 갑자기 얼굴 찍어요 어이 갑자기 얼굴 찍어요 하느라고 이건 아니라고 야 빙어가 잡히면 대박인데 진짜 잡힐거 같은데요 거기 빙어가 생각보다 있잖아 네 잘 잡혀 이런 빙어 진짜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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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공어라 그래가지고 공어 공어 네 공어라 해갖고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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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이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아 나 저거랑 뭐 같이 하면 안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보면 툭툭툭툭툭툭 großes 바다 있을 때랑은 완전 다르네 그러세요 시청자 내가 아니잖아 바다 있을 때는 완전 애송이 되는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진짜 아 아 잡힌건가 오 물었다 왔다 갔다 해봐 아 아 니 손이 떨리는것 같은데 그런가 추전증이 있니 아 아 방구 낀걸로 안 내보라고 그걸 안 내보라고 하면 이게 되냐 지금 뭐 멋있는거 이런거만 막 잘나오게 해주니까 계속 방구 낀건 무조건 해보내라 방 방구쟁이네 하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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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이렇게 가리면 펜싱같지 않냐 울다가 짜아 공격하는 개자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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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싱 하 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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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원 팥빙수인데 팥빙수 문꽃빙수 파시랑 알려부하십니다 팥빙수 해볼게요 물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지 먹기 이건 뭐 왜 안 먹어요? 건더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저거 주인기가 지하수라잖아 먹으라네 이따가 통에다 바다가 집에 갔다 놓고 먹어 지하수 아니에요? 지하수요 여기가 이렇게 넓은 게 산에서 내려오겠지 동네 사람들 그럼 다 이거 파다가 먹겠네 저거 말고 떠드는 게 있어 먹으라니까 안 먹지 못 먹잖아 멀리서 보고 있다 얘기하는 거야 저거 뭐 말고 떠드는 게 있어 근데 옛날에 고기가 많았는데 왜 고기가 없지 이거 다 잡아갔네 이거 단양 회수산에서 다 잡아간 거 아니에요? 진짜 많았어 옛날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우리가 막 장난치고 떠든다고 고기가 다 도망간 거 같아 흐들어가지고 찍고 아 이거 몇 마리 잡아먹어 잡아봐야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야 저거 아까부터 지금까지 어른만 계속 깨고 닿네 뭐 어디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일부러 자리 만들어주라 야 고기나 잡아 어른 그만 깨고 아니 우리는 빙어 잡으려고 왔는데 아 빙어가 한 마리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지금 누굽네 내가 말을 그렇게 하려고? 아니 빙어 잡으러 왔는데 뭐 하나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여기 고기가 많았다니까 근데 오래간만에 하는데 오늘 이게 원래 날씨에 따라 틀려 고기가 많아도 그냥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래 지금 아니 날씨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야야 말투 그렇게 하지마 누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기억내는 거 아니 다 비싸다 그러던데요? 아니 형들만 믿고 왔는데 말만 하고 하나도 못해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 사투리가 근데 아 고기나 잡아 아 고기나 잡아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 말을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랑 평상시 말투예요 형 얼굴이 약간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오 다른 거 러시안 사라졌다 알래스카나 뭐 캄차카 반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느낌이 나네 진짜로 술록 무리를 유심히 살핍니다 고기용 술록을 잡을 생각입니다 고기용 술록을 잡은 후 고기용 술록을 잡은 후 동주로? 그거는 프랑스 말 아니야? 고기용 술록 고기용 술록 고기용 술록 고기용 술록 고기용 술록 아니 동주로는 프랑스 말 같은 데 고기용 술록 미키란툰 조카 야야야야 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야 하하하하